구호박입니다. 오늘도 수원이 덜 탄 포인트를 찾아서 저쪽에 사다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이쪽도 예전에 왔던 포인트랑 비슷하게 석축이 많고 물속에도 바위들이 상당히 많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상당히 좋은데 이쪽에서 오늘 또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ziagart의 깨끗겨ім 1,2,0 ,0 ,3,0,1,1 ,0 ,,0 ,0,1,0,1,0 ,0,1,0 ,0,1,0,0,1,0,1,0,1,0 ,1,0,1,0,1,0,1,0,1,0,1,0 ,1,0,2,0 ,1,0,1,0 ,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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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담아서 이제 껍질 한마디 올라갔어 스티트 채식 좋은 중간시가 껍질 한마디 떠올라왔습니다 빵이 장난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고기가 많이 안나와서 사이드쪽으로 이동해서 사이드쪽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히트 중간시가 껍질 한마디 올라왔습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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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대박 저 속알이 많아 껍질 앞머리 올라왔습니다 와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한 2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왕깍질 양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깍질 양생하도록 하겠습니다